안녕하세요 온초갤러리 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요 4인용 식탁 너너가 되겠습니다 작은 미니 원단의 꽃을 그려서 배색하는 방법으로 완성을 할까 싶어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있네요 배색할 원단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큼의 크기 선택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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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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